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더미입니다. 오늘 소개시켜줄 게임은 러스트 왕 이 게임의 설명을 보면 내가 이제 뭐 민다나오 언덕에 혼자 사는 마이클 산토스라는 사람이래요. 숲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에 잠에 깨어난데 근데 마지막 아스왕이 그 지역에 있다는 소문이 있대 아스왕은 필리핀 출신의 무시무시한 괴물이래 낮에는 아스왕이 인간의 모습으로 변신해 군중 속에 녹아들고 달이 하늘에서 엿볼 때 바상은 무시무시한 흡혈기로 변한대요. 그래가지고 이 게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흡혈기 레츠 건 두잇 여기야 우리 집이야? 언덕에 혼자 살고 있는 여기가 저희 집 맞나 봐요. 컨테이너 뭐야 이거 이게 집이야 뭐야 그냥 뭐 아무것도 없는데 컨테이너 말고는 분위기는 공포게임 답네요. 바람소리 엄청 들리고 여기 뭐 자다가 곰이 들어와도 될 만한 뻥 뚫려있는 창문이 있고 오케이 뭐 일로 한번 나가 봅시다. 길로 가보자 뭐 후레쉬 같은 건 없고 뭐지? 안 나가지는데? 어 여기 뭐가 있네요. 뭐야 오케이 제가 켠 건 아닌데 먹으니까 이렇게 불이 켜졌네요. 상호작용 같은 건 없네요. 야 나 이런 데서 산다고? 이게 뭐 사는 게 사는 게 아닌데? 밥은 제대로 먹나? 내가 괴물 아니야? 알고 보니까? 이 정도면 내가 귀신이지 않나 일단은 다른 데로 옆으로 옆으로 못 가고 직선 밖에 없네요. 뭐 나 어디로 가는 거야? 이 정도면 내가 흡협인데? 뭐야 누구세요? 어 누가 움직이는 소리나? 아 아 아니지? 어 이러지 마세요. 다람쥐겠지. 어 야밤에 산속 있는데 다람쥐겠지. 어? 아씨 깜짝이야. 아씨 전화 때문에 더 깜짝 놀랐네. 어 뭔 소리야. 누구냐? 나와라. 여 사람 8인 줄. 나뭇가지인데. 어 뭐야. 왜이래요? 어? 에? 뭐... 참내... 아니 뭔... 무슨... 이게 무슨 짓이에요? 아니 이게 뭔... 아니 이게... 아니 이게 뭔데? 끝이야 이게? 아니 이게 뭔... 뭐죠? 끝이야...